대체 무슨 일이야, 태주 씨. 왜 그래? 왜 그래? 얼굴은 며칠 새 왜 이렇게 말랐어? 당신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보자고 했어요. 왜 그래? 선배는 나랑 왜 결혼했습니까? 무슨 말이야? 말해요. 나랑 결혼한 이유. 그것만 솔직하게 말해주면 됩니다. 대체 왜 이래?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래?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요. 왜 나랑 결혼했냐고요? 뭐 때문에 왜? 나한테 주랑요. 혹시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려고 나는 결혼한 겁니까? 알았구나. 다 줬어.